이번 시간에는 우리 출력된 결과의 정렬 상태를 바꾸고 출력되는 행의 개수를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한 걸 배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 더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작업은 앞에 있는 거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선 정렬을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건데 정렬을 할 때는 select-from topic 하고 이 끝에다가 order, by, id 그리고 이 뒤에다가 dsc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id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데 dsc는 descendant인가? 그 약자입니다 즉 큰 숫자가 먼저 나오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반대는 asc, ascendant입니다 이걸 copy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3, 2, 1 거꾸로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dsc가 아니라 asc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1, 2, 3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목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id가 아니라 title 그리고 asc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알파벳이 작은 것부터 a부터 z 순으로 출력이 되겠죠? enter 그러면 2, 1, 3인데 m이 나오고 5가 나오고 s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rder by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은 초심자이기 때문에 지금 초심에서 크게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1억 건이면 여러분이 이런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런 거 실행하면 큰일 나요 예, 장난 아닌 거예요 왜냐?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우리가 다 끌어오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완전 뭐랄까 그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행만 가져오는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책에 페이지 가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대상은 종이 위에 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 한 장의 종이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찢어서 페이지를 만들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물리적 한계 안에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를 조각조각 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페이지 기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select 별표 from topic 그리고 끝에다가 offset 그리고 1 그리고 rose handle 이라고 하고 이걸 일단 실행을 시켜봅시다 이걸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2와 3만 나왔죠 즉, offset 이라는 것은 컴퓨터는 0부터 카운팅하는 거 아시려나요? 0번째 이후에 나오는 행들을 가져온다 즉, 0번째는 id가 1번이었던 이걸로 얘기합시다 얘가 0번째라고 한다면 우리가 offset 1이라고 하는 것은 0번째 이후에 있는 행들만 가져온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 rose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그쵸? 이 rose 그럼 보시는 것처럼 3만 나와요 즉, offset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올 때 어디부터 가져올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offset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어디서부터 가져오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패치라는 거예요 패치 f-e-t-c-h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 번 패치 그리고 next 가져오는데 next 하나 하나 의 rose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조금 덜 헷갈리게 이걸 0으로 할게요 0이면 모든 행을 다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대상 중에서 이 0번째 이후에 하나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첫 번째 행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d가 1인 행만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데이터부터 하나의 행만 가져온다 결국에는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를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와 3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patch next to rows only 라고 하는 저 부분은 하나의 페이지가 몇 개의 행을 가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 offset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다는 안 드릴 거지만 몇 번째 페이지인가 라는 것을 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더 많은 얘기들은 조금 범위로 벗어나기 때문에 혹시 페이징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기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이나 또는 저의 후속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션들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셀렉트 그리고 컬럼을 언급하고 어떤 테이블로부터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이 기본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컬럼을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직접 언급할 수도 있고 where 문을 통해서 어떤 행을 가져올 것인가 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order by 를 통해서 정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프셋 패치와 같은 걸 통해서 페이지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이제 앞으로 갈수록 중요한 거니까 예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필요할 때 검색해서 알아내시면 돼요 예 우리의 뇌는 소중합니다 예 기술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저장공간 저장속도 근데 발전하지 않는 거 우리의 뇌의 용량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소중한 거예요 발전하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뇌를 아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끝